방금 딱 찍어놔야겠다 방금 딱 나왔어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인코스부터 출발하는데 인코스 2번째 월 파4 티샷 1번 타자는 우리 시크한유 형님입니다 자 우리 2번 타자는 우리 박정인 형님 티가 한 187 정도 되시거든요 아주 호쾌한 장타가 기대가 됩니다 박정인 형님 우리 11기 구독자팀의 마지막 3번 타자입니다 우리 워낙우더 형님 우더 형님 우더 형님은 기대가 되는 게 샘골쇼 샘프로님의 수제자예요 자 갑니다 샘프로님 잘 보이십시오 샘프로님 잘 보이십시오 아 굿샷 나이스 와 거리 많이 났습니다 나이스 벙커 벙커예요? 네 자 일단 이렇게 일단 티샷 마무리 했고요 자 저부터 치고 가겠습니다 야망합니다 50알? 멘트 멘트 포크로 안전하게 출발합니다 11기 구독자 흥민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독특하게 소개해봤어요. 티샷 직전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긴장을 최고로 끌어올렸는데요. 그에 걸맞는 티샷이 나온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진짜 보니까 할만한 것 같고 또 털면은 영향이 꽤 있어요. 자 아이언도 야마하러 갑니다. 이거 제가 렌트해봤어요. 궁금해서 뭐 더블 넥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언인데 샤프트가 잘못 왔어요. 50알로 50g대는 어르신들 쓰시는 거 아닌가요? 7번을 갑니다. 155 정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왼쪽 와 거리많이 난다. 거리많이 나요. 오버됐습니다. 155가 전반을 일단 우리 11기 구독자팀에서 베스트 스코어와 제스코어를 비교해서 승패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카뇨 형님도 써듭니다. 와 깠어요. 아하 많이 굴러갑니다. 2.5지만 잘 구르네요. 일단 이제 이정도로 이정도로 만져. 자 나이가 안 좋아서 치퍼로 사용합니다. 어 허터로 치퍼 치퍼예요? 네. 허터 아니에요? 네. 우와 이렇게 생겼어요. 각도가 있네 로프트가 야 치퍼 아 오늘 변수입니다 이거 치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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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손 예. 아니 자 우리 시영형님 멀리서 파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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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른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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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됐어 시영형님 고기 버십니다. 여러분! 저 되게 못 쳤거든요? 이겼습니다. 원업! 자, 인코스 두 번째 홀 파4! 짧은 놀이입니다. 자, 구력 4년에 핸디든 보기 플레이어 우리 희영이 형님이 에이스였어요, 역시! 저 또 더블! 어, 나빼나빼! 아, 오늘 약간 티셔츠 왼쪽으로 말리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요. 우리 씨 형 형님이 좀 긴장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예! 지금 대표님도 보신다고 합니다. 이거를 회사 대표님도 지금 출연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쳐야 되는데! 이러다니 심할 수 없게 생겼어요, 지금! 우도 형님은 저랑 좀 통화하는 게 제가 오늘 안 입고 왔는데 저도 요즘 말본에 꽂혀 있거든요. 아, 말본 모자에 티셔츠까지! 저게 지금 거의 한 50만원 해요, 지금 티셔츠랑 모자가. 두 개만 해도! 굿샷! 우와! 잘한다! 와, 나이스! 이겨냈어! 이야, 이겨내셨네! 굿샷! 굿샷! 분만 찾을 수 있게! 자, 앙 써있는 캘로웨이 제공받습니다. 살았네요. 일단 저거는 앞핀이라고 보고 80m. S입니다. 56도겠죠? 그쵸? 아, 너무 많이 나가! 그린에 있는데, 아,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우도 형님, 여기서 68 정도 됩니다. 드라이버 잘 보내신 거죠? 220 이상. 아, 굿샷!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좋아, 좋아. 버디쳤어, 버디쳤어. 자, 그리고 C형형님, 서드입니다. 아,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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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 아, 약해요. 아, 가야 쏘았는데. 버디펐 실패. 자, 지금 우도 형님은 버디펐이고요. 남은 두 형님은 버블펐입니다. 아, 신기한 퍼팅! 아, 나이스 퍼! 아니, 타깃을 보면서 스트로크를 하셨어요. 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우도 형님, 이거 팝헛입니다. 이거 들어가면 비겨요. 나이스!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자, 우리 우도 형님이 보기를 하면서 이번 홀! 아, 이러면 근데, 제가 또 욕먹거든요? 왜냐면, 이기려고 멤버 일부를 구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청글에 보시다시피 다들 보기 플레이어 수준으로 적어주셨거든요. 네, 인코스 세 번째예요, 파 파일. 드라이버가 지금 제일 좋아요, 그래도. 드로우가 일정하게 걸리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굿샷! 와, 한가운데! 와, 나이스! 넘어가나요, 캐리가? 못 넘어왔어, 캐리가. 못 넘어왔어, 캐리가. 잠시만요. 굿샷! 아, 나이스! 한가운데, 또! 야, 이번 홀은 우리 우도 형님이 일을 내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따라가야겠어요. 자, 여기서 거의 190 이상이거든요. 저는 지금 오버나이언이 제일 긴 클럽이라 그걸 치겠습니다. 자, 우리 우도 형님. 써듭니다. 1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치셨는데, 좀 짧을 것 같아요. 와, 나이스! 올라갔어요. 이거 한 번 써보겠습니다. 나이스! 아, 안돼! 너무 길어! 야, 우도 형님. 부딪쳤습니다. 아, 나이스! 자, 우리 못 나오도 형님! 야, 이거 못 쳤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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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나이스 버디! 완벽했어, 완벽했어. 우리 희망, 화이팅! 우도 형님 멋진 버디로, 저도 자기 짧을 줄 알았는데 워너브로 따라오십니다. 자, 네번째 월 파워 4. 자, 네번째 월 파워 4. 자, 네번째 월 파워 4. 이러고 있으니까. 아, 근데 뭘 쳐야 했지 모르겠어. 일단 이걸 치겠습니다, 꾸벅. 바쁘지 않죠? 잘 들어가면 돼요? 알겠어. 자, 우도 형님. 죽었어. 죽었어. 자, 시영 형님. 버디펄신데요. 지나갑니다. 이거 몰라요. 자, 지금 140이 오바됐어요. 안돼! 안돼! 아, 큰일 났다. 아, 어프로치 실수! 큰일 났습니다. 소원입니다, 소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버버립니다. 두어 연속 가져갔으니까 파이로 다섯 번째 월. 갑니다. 자, 다섯 번째 월입니다. 자, 107m. 아우, 샷! 짧지만 안 하면 됩니다. 아우, 나이스! 오우, 오토보지션스! 오우, 오토보지션스! 안 돼! 떨어지는 게 안 보였어. 아, 완전 짧았어요. 아, A는 아니었나 봐요. 107m인데. 오우, 오토보지션스! 왈자, 이줄! 와우! 아, 일단 다리 좀 만들어놨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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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업! 원업! 원업 가져갑니다! 아 역전당했어. 아 토토리에서 왔는데 좀 풀리셨네 자 여섯번째 올 파4 자 여섯번째 올 파4 자 여섯번째 올 파4 자 여섯번째 올 파4 자 자 빠르게 빠르게 와 자 보기 나이스 완전 살아났네 감사합니다 와 자 세월 넘었습니다. 일곱번째 올 파5 자 120입니다. 120 그치 와 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샷입니다. 홀! 아니 피칭 120에서 피칭 샀는데 이번엔 또 오바됐어요. 15m 이상 오바됐는데 아 미치겠습니다. 아 놀랄 어디로 가냐 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도불입니다. 크으 이야 요게 이제 팝포시대입니다. 보컨 오케이 이야 8번 올 입니다. 165 아 아 어 ㄱ 나이스 크으 나이스! 예전에 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 콜입니다. 군, Witch Show!! 그 레슨 프로의 그 제작 같은 구질 푸트샷 아 이게 샵도 약해 샵도 약해요 아 공이 있어도 여기 있네 어떻게 140 정도고요 구멍 치겠습니다 놀라만 가 아 지금 넘어갔어 또 형님 98m 굿샷 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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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이스샷 이것도 그냥 아주 이쁘게 그냥 거의 샘프로님처럼 파놨어요 전해주세요 샘프로님한테 연락이 안 오세요 네 네 만약에 제가 오늘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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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한 분당 안에 제가 부킹을 해서 오시겠습니다 아 아 아 이런 거 안 넘어갔어요 자 버티포트입니다 다 있어 레츠 파워 아 레츠 파워 오케이 안 들어가면 지져 11기 구독자 팁 우도 형님의 팔로 쓰리업을 합성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 쓰리업이면 어 쓰리업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후반에는 구독자 팀이 상위 2명의 평균으로 갑니다 원하우드 형님이죠 이게 네 핑 아이온이 jpx 아 아 아 아 아 이게 시카늄이군요 네 야 미울아 아 마지막 요게 우리 정인형님 아 아 pxg 이게 모델명이 뭔가요 아 0211 아 근데 약간 머스처럼 생겼어요 머스 자 후반 시작합니다 후반 아웃코스로 시작합니다 아웃코스 1번 얼파4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자 상위 2명 평균이에요 힘이 납니다 피인으로 보면은 한 150 7번 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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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는 갔는데 많이 후출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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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패스 어려운 쇼 게임을 남겼어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야 우리 우도형님은 드라이버가 엄청 멀리 왔습니다 87 야 이거 거의 샘프로님만 꿈 왔어요 빛당이 좀 쎈는데 과연 벙커냐 아 다행이다 벙커 안갔어요 공을 찾았는데 이거 거든요 조심하세요 아 내가 너무 시험 어쩔 수 없어 네 2번 홀은 내줄 것 같습니다 정희형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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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장비라 보기신가요 아 이래도 이게 할 것 같은데 네 아 좋네 우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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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인형님과 우도형님이 보기 보기 하시면서 보기 보기 하시면서 공이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크한 용림 쏘드입니다 아우 진짜 공을 못 찾으셔가지고 저만 잘 치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5미터 조심하세요 좀 컸어요 아 깠네 이것도 저만 잘 치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투템만 하면 홀 가져와요 보기를 한 골프왕이 홀 가져옵니다 톱 투다운 자 네번째 요 파스3입니다 오늘 백핀이고 티박스도 좀 뒤에 있어서 약간 길어요 자 다섯번째홀 파파이 아 아 아 아 아 아 투업으로 구도자 팀은 다시 앞서갑니다 자 6번 운입니다 내일 올라가는데 투업 투다운 자 갑니다 아 4월 남았는데 투업 투다운 아주 쫀쫀한 상황 우측 럭프에 떨어질 것 같은데 승부수 던져야 되기 때문에 스켓 승부수 던져야 되는데 loss 자 좀 짧았는데 일단 투원입니다 우도 형님이 오른쪽에서 찾았는데 아무 때문에 직접 누리지 못하셨고요 레이업 하셨고 써듭니다 오우 나쁘지 않은데요 세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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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오오오 1번 1번 자 7번 홀파 4 핸디캡 1번인데 어느 티빡시다 저 앞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속 오른바 일단 카트타고 계속 올라가야 돼요 걸어서 올라가면 남은 두어 쉽지 않습니다 체력적 보니까 넘길 것 같아 들어가서 범 코가 넘기는 게 몇 미터가 짓더라 우측 오비입니다 우측 오비 나무 푸 이렇게 되면 제일 피해보는 사람은 그 다음치는 우리 시크하니요 형님이에요 부담되잖아요 또 이게 몸은 타랐습니다 자 정혜 형님 벙커에서 세컨입니다 여기서 140 후션! 올라갔다 나이스올 영어 2 아 좋아 115 미너 봄미너 이만한다 진짜 피칭 아 말을 안들어 피칭이 피나잇 이런 탄도로 가도 답이 이상하겠지 못 믿겠어 이렇게 가도 영증이 클 것 같은데 글쎄 또 정인형님 버디 버디 프로치 서드 살짝 그래도 나이스올 프로치 원하우드 동기폿이에요 아마 치퍼 같은데요 느낌이 그쵸 치퍼 와 치퍼 오 나이스폿 나이스 칩 자 이렇게 되면 저는 또 투퍼만 하면 홀 가져오고요 타이로 갑니다 뒤로 보트 양 보트 양 하면서 두올랑기고 타이로 갑니다 8번 홀 파스 2 실거리 거의 진짜 175 다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홀 오른쪽으로 하는게 최고입니다 왼쪽은 안돼요 죽을 확률 없습니다 자 올라가봐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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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하뇨 아이쿠 72 아이쿠 72 아이쿠 아이쿠 60 아이쿠 스태 5 5 3 1 아아 안돼요 2 2 5 3 5 4 3 안 돼! 넘어가! 야마하러 넘어갔다 야마하러! 좋아요! 좋아요! 좋다! 아우! 와 나이스 포! 안으로 피겠죠? 어머나! 아 모른다! 하실 때 들어가면 컷이 됩니다 제가 나이스! 격해한 소리가 나네 저한테 다 차지 이제 아! 네! 우와! 하하! 야! 그 탈에 하셔가지구! 야! 나이스!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치고도 이기는 영상이야! 백돌이 셋이 모여서 막 방을 잡고 팝5 이렇게 직각으로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팝5이라 쇼컷 가면 이글도 막 가능하고 한데 오늘은 티가 뒤쪽입니다 쉽잖아요 자 갑니다 현재 워너 부럽네 굿샷 과연 너무 좋다 엉커 과연 굿샷 자 이제 캐리가 중요하죠 캐리 엉커 옆 지금 티샷이 흔들렸던 시크한 용 형님마저 잘 쳤어요 이제 남은건 우더형님이 원래 티샷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 아 떴는데 이건 죽을 수가 없대 이렇게 하면 죽을 수가 없대 이렇게 하면 죽을 수가 없대 간절하게 동물이 동물이 이제 캐리가 중요한데 제일 좋은데 제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나랑 똑같은 어디 갔어요? 엉커가 대기 폐핀 나이스 오 복팔이다 일단 괜찮아요 페어웨이로 갑니다 나이스 아직 기회를 살리고 있는 구독자팀 시크한용 형님 써듭니다 지금 한 140-150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제볼 근처에 있겠습니다 아니 시크한용 형이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셔가지고 회복이 잘 안됐어요 왕님이 잘 치신걸 알겠습니다 정말 하겠습니다 네번째 샷 원아웃 자 정인형님이 이걸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내글로운이 가능한 유일한 멤버 자 복샷 아 나이스 버디 찬스 감사합니다 올라갔다 아 진짜 아 부끄럽지만 결과가 좋으면 잘 친거다 자 버디 찬스 시크한용 공기풋 우와 오케이 정인 버디풋 대박 대박 우와 이거 몰라요 자 의뢰되면 제가 버디풋이거든요 톡톡 타면 이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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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고도 이기는 영상이 하나 나와요 백돌이 셋이 모여서 아 아 아 이거 들어가면 시간을 더 해야 돼 한 번 아 아 아 아 아 위로듣고 닥쳤다 위로듣게 다이소 마침대 나이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위로듣고 아무튼 제가 오늘 느낀 바는 뭐냐면요. 우리 형님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여름에는 40대는 좀 피하자. 40대 분들은 모시지 말자. 아 뭐 뭐라고 말해야지. 최종적으로 어쨌든 기겼어요. 훈훈하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